본격적으로 윤석열 장모 사건 이따가 우리 편집자분들은 여기서부터 따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은 주요 뉴스고 여러분들 지금 주요 뉴스들을 보면 윤석열 장모 사건 어제 스트레이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죠 뭔가 이상하죠 예전 같으면 표창장 하나라도 온통 헤드라인이 조국, 정경심, 표창장 우리가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윤석열 장모 사건이 터지고 그것도 공중파인 MBC가 보도를 했는데 포털에 보이지 않을까 뭐가 이상하냐면 어제 여러분들 윤석열 장모 사건을 보도를 미리 스트레이트에서 한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했죠 예고를 하죠 예고를 막 했잖아 며칠 전부터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서 보도한다 윤석열과 장모 이미 MBC에서는 보도를 한다고 예고 표현이 나갔는데 마침 그날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청와대 라임 녹음 파일을 터뜨립니다 아주 우연이겠죠 우연이겠죠 좀 이상해요 저는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과연 검찰이 검찰총장의 어떤 장모 사건이 보도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스트레이트 방송을 검찰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나 다르게 SBS가 나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대대적인 스트레이트 사건으로 앞서서 딱 라임 사건의 녹음 파일 내용을 SBS가 터뜨리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검찰이 작업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검찰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 MBC 스트레이트 사건이 터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청와대 라임 사건이라는 왜? 그 전에 검찰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언론 플레이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번에 앉은 걸 임세은 교수님 나왔을 때 라임 사건을 달았던 거 기억납니까? 나는 왜 검찰이 갑자기 라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나 그때 조금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절대 검찰이 갑자기 이 시기에 라임 사건을 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발표를 하더니 아니라 다를까 윤석열 장모 사건이 터질 때 라임 사건을 SBS가 터뜨려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작업한 거다 저는 검찰이 개입돼서 이거 언론 플레이 한 거다 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MBC 스트레이트를 봤듯이 이 사건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토지 매입을 위해서 위조 장고 증명서까지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사실로 한 번째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장고 증명을 내야 되는데 장고에 만약에 2억이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일자를 하나 더 붙이면 12억이 되죠 위조로 장고 증명까지 한 건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위조잖아요 삼소 위조 표차장만 위조해도 난리를 치는 검찰이 사실상 이 사건을 덮었다는 거예요 수사하지 않아요 위조 장고 증명서까지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스트레이트해서 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장모 최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위 그 당시 사위죠 윤 총장에게 자문을 구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윤 총장이 사위인데 장모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윤 총장이 개입이 되지 않았을까 그거를 스트레이트해서 다뤘는데 그래서 이때 마침 윤석열 터지기 날 동시에 청와대 라임 사건 녹취 파일이 터뜨렸어요 SBS에서 그렇게 제가 좀 그 SBS에서 터뜨린 녹취 파일을 좀 봤어요 먼저 라임 사건이 뭐냐면요 1조 6천억대의 어떤 여러분들 사모펀드라고 얘기하나요 어떤 그 돈을 모금을 해서 굉장히 그 부실함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속속 생긴 건데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가 개입이 돼 있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원금이 보장되는 것 같이 하면서 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를 했던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1조 6천억이라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돈이 나중에 환급을 받으려고 아 이거는 위험하구나라고 여기저기서 들리면서 돈을 빼라고 했는데 환매를 중단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게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다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청와대 전 행정관이 SBS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청와대 행정관의 말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언론이 굉장히 나쁘죠 헤드라인이 뭐라고 나오냐면 녹음 파일 청와대 행정관의 라임 다 막았다 이게 언론들의 헤드라인이에요 이거 한번만 잡아주세요 우리 우리 카메라 기자님들 여기 오셔서 이거 하나만 좀 잡아주세요 강PD님 이거 하나만 좀 잡아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뽑은 기사인데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아요 한번 좀 당겨주세요 다예요 그게? 제가 좀 앞으로 나갈까요? 이게 좀 보여드리면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좀 잡아보세요 녹음 파일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다 막았다 이러면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아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녹음 파일을 보니까 청와대 행정관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SBS가 공개한 이 영상을 보니까 청와대 행정관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없고요 제3자의 녹음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녹음 파일 청와대 행정관이 다 막았다라는 거면 청와대 행정관이 마치 내가 막아줄 때니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보니까 제3자 장 씨라는 증권사 간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사 간부의 일방적인 진술을 듣고 기자가 청와대 행정관이 막았다 이런 기사를 쓴 거예요 굉장히 나쁜 기사죠 안 그래요? 제목만 보면 청와대 행정관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녹취 파일 안에는 제3자가 청와대 행정관이 다 막아준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나쁜 기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장 씨가 본인 이분은 진짜 금감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청와대에다 파견이 됐었어요 청와대 그것도 행정관 경제수석실 있죠 금감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건 굉장히 박근혜 정부식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를 평가절하하는 거죠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야 야 호성아 네가 뭐 좀 해 그러면 최순실이 시키면 뭐 걔네들이 문꼬리 3인 방향이 다예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정관의 파워가 질세죠 장관도 날리고 경찰청장도 날리고 경찰청의 인사권도 안호성, 안봉근, 누구야?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걔네들이 다 했죠 이거는 뭐예요? 박근혜 식의 문재인 정부도 똑같다는 프레임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어디 행정관이 라임 사태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결정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기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의 지시에 의해서 라임 사태의 어떤 막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숨은 기사의 SBS의 의도는 무슨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도 아닌, 경제수석도 아닌 행정관이 행정관이 근감원에 전화해서 그거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능하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직접 청와대 행정관 출신에게 SBS가 질의를 했어요 이런 기사는 먼저 터뜨려 놓고 이것들이 앞뒤가 바뀌었죠 기사를 터뜨리기 전에 이 사람에게 전 행정관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진위를 파악하고 팩트체크를 한 다음에 기사를 쓰는 게 기자들의 본업이죠 이것들은 제목 장사하려고 먼저 녹음 파일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사건 다 막았다 라는 걸 먼저 터뜨리고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전 행정관에게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 이 전 행정관이 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막았냐 라는 질문을 하니까 장 씨의 인터뷰를 녹음 파일을 공개했잖아요 그랬더니 청와대 행정관이 기가 막힌 거지 저는 장 씨를 알지도 못하고 청와대에서 금감원 관련 업무를 했지만 지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SBS가 지내도 뭔가 찜찜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언론들이요 굳이 PD들이나 언론들이 자기네가 쓴 기사나 취재 내용은요 그건 독자가 판단할 일이죠 독자가 판단할 일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희한하게 SBS 취재진이 반박을 해요 제가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뭐라고 반박을 하냐 녹음 파일 보도를 한 임찬종 기자라는 사람이에요 임찬종 기자는 보도 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쓸 때부터 예상했지만 역시나 기사가 나가자마자 곧바로 검찰이 흘렸다는 지겨운 음모론이 나오네요 라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로부터 받은 녹음 파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굳이 기자가 이런 걸 페이스북으로 입수 경로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검찰이 아니면 다른 박로로 입수를 했으면 자유한국당인가? 웃기죠? 유독 검찰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 뭐예요? 강한 부정은 긍정으로 비칠 수 있거든요 굳이 검찰이라는 해명을 안 해도 돼 그건 독자가 판단하는 거거든 저는 이게 웃기더라고요 검찰로부터 입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검찰로 입지 않았으면 검찰 출입 기자가 흘려줬을 수도 있잖아 검찰 출입 기자들 중에서 이런 보도 내용 좀 흘려주시오 하면 SBS는 기자로부터 받은 거지 검찰로부터 받은 건 아니거든 이 자료가 그렇죠? 선수끼리 잃으면 안 되죠 SBS들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이 직접적으로 임찬종 기자에게 흘려주지 않았다라도 검찰총 출입 기자에게 흘려줘서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기자에게 받은 건가 그 정보가 처음부터 어디서 나왔는지를 살펴봐야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일 웃겼어요 하여튼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너무나 우연적인 타이밍이지만 그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검찰에게 받지 않았다 검찰 이미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 장모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는 예고를 했어요 검찰은 그 전부터 라임 사건을 직접 검찰이 지휘한다고 얘기를 해요 희한하게 라임 사건과 청와대를 엮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검찰이 라임 사건을 수사할 때 저는 표적이 청와대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안진걸 소장이랑 임세윤 교수 나왔을 때 왜 이 시점에 검찰이 라임 사건을 수사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청와대를 타겟으로 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임찬종 기자가 쓴 게 청와대와 라임 사건을 엮은 딱 기사가 나와요 너무 웃기죠? 검찰총장이 직접 라임 사건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라임 사건을 청와대라는 엮는 SBS의 보도가 나오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놓고 지금 윤석열과 검찰이 청와대 이번 선거를 가장 예의주시하는 게 저는 딴 조직도 아니고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거는 거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간절하겠지만 검찰만큼 이번 총선에 관심이 많은 조직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현재 윤석열과 악연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였던 곽상원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4.15 총선 충북 보은 옥천 영동계산 후보로 나왔고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리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이번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 곽상원, 한병도, 이광재는 누구와 악연이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과 어떤 악연이 있냐 보시면 노무현 정부에서 그 당시에 곽상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불법 송금 혐의로 기소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변호를 맡았 남편이 변호를 했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누구보다도 그때 바로 윤석열의 위치가 대검 중수 1 과장이었어요 윤석열의 대검 1 과장 시절에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했고 그때 노정연 씨의 기소, 집행유예 선고 기소 이런 것들로 관련돼 있고 한병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강원도 원주갑에 출마하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에 기소를 대서 지사직을 날렸던 검찰은 누구보다도 지금 윤석열 검찰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상 저는 검찰이 이번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뜬금없이 라임 사건을 SBS가 보도하면 그 다음에 수순이 뭐예요? 안 봐도 뻔하죠? 이미 검찰은 라임 사건을 들여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이 라임 사건에 개입했다고 SBS의 보도를 보면 제가 순서로 알려드릴게요 저 보도를 보고 분명히 저 외구들 중에서 여기 반방송이 아니죠 분명히 어용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전 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너무 우리가 여러분들 쟤네들 뻔한 내용이잖아요 금감원 그리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어용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하면 이미 라임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던 검찰은 이 라임 사건을 청와대 행정관을 부르면서 라임 사건과 청와대를 엮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냥 보이잖아요 라임 사건과 청와대를 엮으려고 하면 또 어용단체가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제가 예상할 때 오늘 내일로 고소고발을 할 거예요 그럼 검찰이 나서서 소환하고 그건 대놓고 청와대가 수많은 어떤 이런 금융 피해를 입은 거에 깊숙이 관여됐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왜 윤석열 장모 사건 보도가 터졌을 때 라임 사건이 터졌고 왜 지금 포털에서는 보이지 않나 포털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도 검찰의 기사는 검찰 출입 기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현재의 언론 상태를 보면 검찰이 검찰 출입 기자들을 통제하고 언론에 대해서 작업을 쳤기 때문에 검찰 발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전혀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진정한 언론이라고 하면 검찰청 앞에서 진을 치고 윤석열이 올 때 어제 장모 사건에 대해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를 했는데 검찰총장 입장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게 당연히 나와야 되죠 안 나오잖아 아무도 취재를 안 해 아무도 취재를 안 해 어저께 윤석열 장모 위조 장고 증명까지 분명히 나왔는데도 취재를 안 해 당연히 이건 검찰이 당연히 이건 언론이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언론들 조금 표창장 문제만 있어도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조용히 제가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모두가 미쳐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 언론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언론만 보도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질병관리를 대응을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세계 속에서 박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언론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방역에 실패한 정부같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언론에 대해서 살기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진짜 언론은 이러면 안 되죠 본인들만이 진실을 규정을 하고 본인들만이 정의의 수호자라는 그 착각은 정말 버리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긴급정치분석 윤석열 장모 사건보도 포털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검찰의 작업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라인 보도는 왜 어제 이 시점에 터졌나 예상했던 것과 같이 청와대와 엮는 그 무엇에 힘이 발휘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광고 하나 말하고 할게요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가 ARS 후원 18770523 휴대폰도 이제 결제가 가능하니까 1만 명 정기회원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늘 나라가 위기고 우리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개혁국민운동본부는 끊임없이 저 적폐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만 명 정기회원이 되어주세요 월 1만 원 3만 원 5만 원 세 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요 현재는 휴대폰도 가능하고 오늘까지 600명이 넘는 현재 목표가 1만 명인데 오늘까지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600분을 돌파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개혁국민운동본부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낮에 방송 보니까 정기우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요 낮에 방송 보니까 시사타판은 모자 쓰면 미쳐요 모자 쓰면 돌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심층분석이 정문인데 요즘 심층분석을 제대로 많이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해요 근데 앞으로 시간 나오고 체력이 되는 대로 중간중간 일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만 모아갖고 제가 한 시간씩이라도 꼭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알람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만 명이라는 시청자들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모자 쓰면 바로 짐 싸자 이게 됩니다 여기는 카트해주세요 나중에 광고까지만 얘기하고 분석은 편집을 해주세요 또 낮 방송 좋아하는 사람 있고 또 밤방송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낮과 밤이 확연히 달라요 낮에는 좀 그래도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 앵커의 어떤 제가 좀 지적으로 보이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밤에는 개총수가 되고 낮에는 EPD 밤에는 개총수 낮에는 EP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밤방송이 더 좋아요 밤방송이 좋으신 분들은 밤에 오시고 우리는 또 요즘은 방송 시청자들의 세 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낮 방송 밤방송 새벽 방송 가장 호응도가 좋은 분들은 새벽 방송 잠깐 여기 낮 방송이죠 자꾸 이렇게 시청자들이랑 얘기하려고 하면 초심이 돌아와서 광고 그만해라 거의 다 했어요 갑자기 이게 밤방송인 줄 알고 밤 얘기하다가 초심 돌아올 뻔 했어 죄송하구요 오늘은 제가 저녁 약속이 있는데 밤에 만약에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우리 시청자들이 요즘 힘들죠 그리고 의총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좀 잘 지켜볼게요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시타타파의 정치 긴급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eno 곡 가 꼴집 나 가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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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